네,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주제 29번 예송 논쟁입니다. 예송 논쟁, 말로도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건 예절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는 거는 예의, 예절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예의와 예절에 관해서 논쟁, 큰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계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 인조 기억나죠? 인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나왔던 인조. 자, 이 인조는요. 인조가 44살 때 새로운 부인, 그러니까 자기 진짜 원래 있었던 부인이 죽어서, 첫째 부인이 죽어서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부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인조가 44살 때 15살짜리, 그러니까 자기의 거의 딸보다도 더 어린 나이의 여자를 아내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효종의 입장에서는 당시 인조의 아들이었던 자, 이 효종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새로 생겼는데, 이 새엄마죠. 새엄마. 새엄마가 생겼는데, 이 새엄마가 자기보다 어려요.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효종은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요. 자, 인조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인 어떤 소연세자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인조는 원래 여기에 첫째 아들이었던 소연세자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고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연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 거는 효종일까요? 아니면 소연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소연세자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조는 소연세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효종은 사실은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된 거죠.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되었던 거죠. 형이 죽었고, 사실 형의 아들이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효종은요, 아주아주 어린 새엄마가 있었고,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가 생겼고, 그리고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데,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시간이 흘렀고, 이 효종에게는 다른 아들이었던 바로 현종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현종 때 중요했던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현종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럼 현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현종의 입장에서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인데 엄청나게 어린 할머니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현종이 왕이 됐을 때도, 이 할머니는 굉장히 어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요.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자의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종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현종의 입장에서 자의대비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굉장히 나이가 어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효종과 효종의 아내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나 봐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논쟁이 발생했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효종이 죽습니다. 자, 효종이 죽어요. 자, 그럼 우리 모든 걸 다 현종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효종이 죽었습니다. 그럼 현종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죽은 거죠. 그쵸?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자, 근데 이 자의대비 입장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이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들이 죽거나 가족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옷을 입냐면 상복이라는 하얀 옷을 입어요.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이 그리고 다 정해져 있었어요. 유교적인 국가 나라에 답게 이 상복을 얼만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의대비가, 즉 효종의 새엄마가, 이 자의대비, 현종의 할머니인 이 자의대비가 상복,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지? 라는 거를 둘러싸고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성 논쟁이라고 하는 건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을까를 둘러싸고 서인과 나인, 남인의 입장이 바뀌게 돼요. 자, 서인과 남인은 신하 세력들이 구분된 거예요.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서인 세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자의대비는 상복을 딱 1년만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와서 현종에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자의대비는 1년의 상복만 입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효종이 왕이기는 했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잖아요. 여기에 기록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죽으면 엄마는 상복을 1년만 입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인의 입장은 달랐어요. 남인은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왕을 했잖아요. 왕을 했으니까 왕이 죽었으면 왕의 엄마는 상복을 3년 입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해보자면 서인은 효종이 왕이었지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인은 아무리 효종이 둘째 아들이어도 이미 왕이었으니까 엄마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현종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현종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기분이 왜냐하면 약간 서인이 우리 아빠를 둘째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현종은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막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서인 세력이 강력했거든요. 서인. 그래서 서인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인의 말이 채택되게 되고 1년만 상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의대비가 아주 어렵다고 했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죽냐면 효종의 아내가 죽습니다. 효종의 비 아내가. 자 효종의 비는 현종의 입장에선 누구예요? 자기 엄마가 죽은 거고 자의대비 입장에선 누가 죽은 거냐면 자기의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를 두고 논쟁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서인은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효종이 왕이었는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둘째 아들의 부인이 죽었을 때는 9개월만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남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몇 번을 말하니? 효종은 그래도 왕이었잖아. 왕의 아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죽으면 1년은 상복을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현종이 결정을 해야 했어요. 이제 현종은 힘이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은근히 우리 아빠가 자꾸 둘째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정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현종이 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남인의 세력이 서인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게 돼요. 결국 이렇게 남인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현종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 아빠가 둘째 아들이지만 무시하지 마. 우리 아빠도 정통성, 정통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남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아빠가 둘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된 게 정통적으로 맞아.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정통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송 논쟁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저 옷 입는 게 몇 년 입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대마다 중요시하는 예절과 가치가 다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학생들은 귀임이 3cm를 기르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규칙이 조금씩 변하게 되죠. 이때는 이렇게 예절에 관련된 논쟁이 너무 중요했고 이걸 더 넘어가서 사실 이게 더 중요했던 이유는 효종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는 왜 일어났는지 두 번째는 왜 일어났는지 각각 서인과 남인의 주장이 모였는지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68쪽과 69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번 예송 논쟁은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발생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걸 밑줄 치고 그냥 예송 논쟁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1번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2번 효종이 죽자 서인은 자의 대비가 몇 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서인은 1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3년이라고 주장한 건 남인입니다. 그래서 X 표시겠죠. 자 그 다음에 69쪽에 현종은 첫 번째 예송 논쟁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랐나요? 바로 첫 번째는 서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예송 논쟁에서는 누구의 의견을 따랐죠? 남인의 의견. 결국 이것은 누구의 정통성을 지킨 거죠? 자기 아빠였던 효종의 정통성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크북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